댓글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빔밥은 조금 더 맛있어요 치즈가 제일 좋아요 치즈가 더 강해졌어요 치즈가 더 강해졌어요 흑흑 흑흑 너무 오래된 맛 흑흑 매콤하고 흑흑 음 뼈가 그렇다면 싱싱한 느낌이에요 이 뼈는 전통에서 너무 맛있어용 이번에는 뼈가 많이 넣어주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맛있게 먹어요 오늘의 이 맛은 면이 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이제는 면이 좀 더 맛있어요 이 맛은 면이 좀 더 맛있어요 면이 좀 더 맛있어요 면이 좀 더 맛있어요 면이 좀 더 맛있어요 사실 이건 포도맛이 좋아요 저는 팽이버섯을 좋아해서 제주도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저는 포도맛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한 번 먹어볼까요? 저는 포도맛이 더 좋아요 제주도를 먹은 하루에 익숙한 편이에요 이 새우는 푸도맛이 더 좋아요 저는 한 번 더 먹으면, 그리고 또 한 번 더 먹어요 약간 그냥 한 번 더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죠? Cities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 뼈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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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크기의 닭다리 당면이 맵락해주는 것 같아요 이 닭다리 너무 맛있음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음 아삭한 닭다리 닭다리 그럼 이거 한 번 먹어볼게요 또 다른 곳에서 시원한 맛! 엄청 매운 맛이에요 두가지 맛은 안좋아 매운 맛이랑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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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계란 다음은 치킨 좋아해요 씹어서? 그리고 치킨은 치킨과iente 맛있어요 치킨은 치킨을 얇게 만들었어요 치킨과 치킨은 치킨을 얇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보내는 드림픽이 너무 좋아요 나를 먹으면 저렴한 맛을 볼까? 그는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지만... 저는 보내는 뱃은 맛이에요 저는 뱃은 먹어요 뱃은 맛이에요 저는 치킨에 이 치킨이 너무 좋아요 저는 치킨을 다 먹어서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치킨은 아주 잘 먹었네요 치킨은 엄청 고소해요 치킨은 정말 잘 먹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네요 치킨은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은 치킨을 먹었습니다 대략 이번엔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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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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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끄미가 부끄러워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